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김정남 광주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폭염 때문에 땀이 식을 날이 없습니다. 이런 날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힘들 것 같은데 요즘 동물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네, 호랑이는 수저에 들어가 더위를 식히고 코끼리는 특식으로 수박을 먹거나 차가운 물로 샤워를 즐기고 동물들이 더위를 유겨낼 수 있도록 비타민제나 과일, 어른과자를 만들어주고 그늘만기나 선풍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네, 저보다 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달 동물원 현장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계신데요. 최근에 재미났던 이야기 있습니까? 네, 동물원 에피소 하나를 소개하자면 뱀이 경우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는데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뱀은 보통 15년 사는데 죽을 때까지 성장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허물을 벗습니다. 허물이 벗겨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나중에 딱딱해져서 각종 질병을 익히고 만약에 눈에 허물이 남아있으면 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3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20분가량 목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뱀을 목욕시켜주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변비가 있는 뱀을 목욕시켜주면 바로 변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30도로 목욕을 하면 좀 덥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날씨에? 30도 정도면 미지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뱀은 항우원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치공물원 내에서 동물들끼리 싸워서 폐쇄하는 경우가 잇따랐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끼리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뭔가요? 동물원에서는 사육장에 한 개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체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원도 이러한 방식으로 전시하기 때문에 번식기가 되면 서열을 가리기 위한 싸움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싸움을 줄이기 위해 번식기에는 사육사와 수의사가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새로운 동물사 환경 개선 시 격리실을 만들어 싸울 징조가 보이면 격리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원숭이 사육장과 코끼리 사육장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적응은 잘하고 있습니까? 원숭이사의 경우 건물과 방사장 면적을 4배 이상 더 폈고 새창살과 방사장 지붕을 없애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였고 바닥에는 잔디를 심어 원숭이의 습성에 맞는 다양한 동선을 제공하는 놀이시설 설치로 동물 행동 풍부화를 도입하여 원숭이가 활발히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끼리사의 경우 시멘트 바닥에 300제곱미터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덩치 큰 코끼리 두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방사장 시멘트를 걷어내고 면적을 2배 이상 늘려 코끼리가 흙을 받고 지름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육장 환경이 이전과 달리 동물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나요? 동물복지를 최우선화하는 생태 동물을 만들기 위해 동물의 입장에서 자연 서식지 환경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동물사는 지하 통로에 설치한 2배 이상 넓어진 수족관에서 물범 등이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관람객의 마음도 힐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파충류사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 위주의 환경이 지적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있었나요? 파충류사는 25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많이 낡아 내부 전시 공간에 파충류가 몸을 숨길 수 있는 셀터가 부족하고 아거등이 살 수 있는 수조가 아주 좁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가 좁아서 증측이 어려워 식물원을 파충류사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식물원과 파충류관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될 건지 앞으로 계획을 좀 소개해 주시죠. 파충류사는 기존 식물원 건물을 활용해 3배 이상 넓은 면적에 동물과 식물이 공존하는 자연 서식지 환경에 파충류가 살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경관 머리병 전시 방법을 도입하여 식물 속에 파충류가 사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파충류관 외에도 표범사, 맹금류사, 초식동물사도 개선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이 될 예정인가요? 표범사는 이전 동물사의 부지가 너무 좁아 기존 건물을 증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경사면 부지를 표범 방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 방사장과 새롭게 만드는 방사장을 연결할 3m 높이의 공중 이동다리를 설치하여 머리 위에 방사장에서 띄워놓는 표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맹금류사는 독수리나 수리부엉이가 넓은 하늘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고 초식동물사도 주변 산림을 이용하여 숲속에서 초식동물이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다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민들에게 관람의 환경을 더 조성하고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될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우치동물원이 개장한 지 25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참고하고 있는 동물원이나 이런 곳이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동물원이 추방하고 있는 모방하고 있는 모델은 아사이야마 동물원과 일본의 아사이야마 동물원과 그리고 싱가포르 동물원을 모델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사이야마 동물원은 창조, 경영, 기획을 통해서 쓰러져가는 동물원을 새로 만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사계 마계오 수의사가 동물원을 창조 혁신화해서 새롭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르계선 이외에 또 새로운 동물을 데려올 계획도 있으신가요? 해양동물사가 금년 10월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네. 이 시기에 맞춰 물범물께 수달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2019년 광주 세계수영대의 마스코트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은 네. 우리 동물원을 얻는 새로운 개체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내년에 입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람객들이 또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관람객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후가 되면 동물들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파충류는 움직임이 아주 적습니다. 동물원에 잠깐 방문하여 이런 모습을 보고 유리창을 두드리며 시끄럽게 깨우는 관람객이 있는데 동물들을 배려한다면 이런 행동을 상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동물원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 생태해설사와 함께 동물원 한 바퀴 체험하기 수의사와 사육사에 대해 알아보는 직업 단방 교실 방학 야생동물 생태교실 그리고 동물 먹이주기 체험 등 다양한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우치공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을 위한 관람 환경 개선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우치공원의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해 주시고 시민들이 일상의 거달함을 유로받고 동물원이 생태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우치공원 김정남 관리사무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